2023년 3월 16일 흑해 상공에서 미공군 무인기 mq-9 리퍼와 러시아 수호 27 전투기가 충돌하여 리퍼가 추락한 사고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론에 내용이 없는 대동소의한 기사가 너무 많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만인 3월 16일 오늘 러시아 텔레그램 내에서 유포가 되고 있는 짧은 영상과 미공군이 공식 공개한 영상을 비교해서 확인이 되는 팩트를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 자체를 보면 러시아 영상은 원본의 출처가 확인이 되기 어려운 상태이고 유포되고 있는 클립은 4초 또는 5초 짜리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은 리퍼의 전방 하부에 탑재가 된 광학 카메라에서 촬영이 된 것입니다. 영상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공개한 영상은 수호 27이 리퍼의 전방에서 접근을 하며 리퍼를 향해 내부 항공류를 쏟아내고 있는 장면이고 러시아가 공개한 내용은 수호 27이 MQ-9 리퍼를 초월 비행하는 순간 리퍼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속의 추락 원인은 수호 27 전투기의 주익과 MQ-9 리퍼의 주익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리퍼의 윙팁이 떨어져 나갔고 이것이 추락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확인이 되는 기타 정보들입니다. 우선 리퍼의 윙팁입니다. 항공기의 윙팁은 비행 중 날개 끝의 와류로 인해 발생을 하는 항력을 감소시켜서 비행 효율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리퍼의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단순 윙팁, 윙렛, 윙팁 센스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고기는 윙팁 센스형입니다. 두번째 기체 등록 번호입니다. 수직 및 하부에 기체 번호가 있으나 해상도가 낮아 정확하게 식별되지는 않습니다. 123 또는 1294로 보이는데 확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이 번호가 없습니다. 또한 기체에 미군 표식이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세번째 동체 중앙의 페이로드입니다. 동체 중앙 하단에서 식별이 되는 이 페이로드는 미 공군의 제식이 아닙니다. 이 포드는 제조사인 GAASI가 스페인의 세널 에어로 스페셜과 공동 개발하여 2022년 공개를 한 나토 전용 신형 다목적 포드입니다. 제조사는 공식 사이트에서 MQ9A와 MQ9B에서 교차 영역 정찰 장비로 운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촬영 카메라의 앵글 이동입니다. 화면을 보면 속도가 빠른 수호의 27이 리퍼를 추월하면서 카메라의 앵글이 이동하며 촬영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호의 27은 1인승 전투기입니다. 따라서 카메라 각도를 조종사가 맞추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결론은 우선 공개된 두 개의 영상이 진실을 담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측 영상은 리퍼가 추락한 직접 원인이 아니고 러시아 측 영상은 사고의 원인 제공자이며 가해국이자 가짜뉴스 전문국가에서 유포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 정부가 이 영상의 유포를 용인하고 있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상에서 확인이 되는 것은 추락 원인이 미국의 발표처럼 프로펠러 충돌이 아니고 주익 윙티비 떠져 나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두번째 추락한 리퍼가 미 공군 제식이 아닌 나토용 모듈 포드를 장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족이지만 윙티비 소실했다고 항공기가 금박 추락하는 것은 아닌데 추락까지 한 상황이므로 러시아가 영상을 유포하는 의도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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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